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12월호의 정사정책에 나온 2020년 김정은의 경제정책평가입니다. 2020년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사실 평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고 또 태풍 피해 복구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것을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경제정책을 적용하는 걸 평가는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몇 가지 특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2020년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봉쇄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경이 폐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양국의 총 무역 거래량이 약 전년대에 비한 7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약 5억 3천만 달러인데 북한이 많을 때 16억 달러 이렇게 아까 수출하던 것에 비하면 수출이 모두 합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조선시대 무역하고 비교하는 그런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김정은의 여러 가지 잘못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데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재료와 식량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소들이 위축이 됐고 원자재가 있어야지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시장에서 활동도 상당히 물자가 부족하면서 위축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죠. 소비자나 생산자, 판매자 모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지만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도 나갈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특별한 경제 부양책이라는 게 없었고 그저 절약하고 자력갱생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한의 생산의 큰 축인 기업소의 생산이 감소하고 또 시장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단기간에 종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혼란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2016년 북한은 노동당 중앙연의 제7기 5차 전원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간 동안에 경제 간의 균형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북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결국 2019년 들어서부터 북한이 상당한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였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이 다 실패라고 말했죠. 그래서 북한은 예외적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김정은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하면 김정은은 그래도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상당히 개혁적이었고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6.28 방침 가정농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센터 상승을 돌리는 중국의 그런 것을 약간 벤치마킹한 분저제도 만들고 포전제 등등 많은 변화를 좀 주었고 5.30 조치라고 해서 북한의 기업소들에게 제품 같은 것을 가격, 임금, 이익 분배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권리도 좋고 또 획기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2013년하고 2015년 후에 기업소부를 바꿔서 변경해서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돈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재원을 들여오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일부 가장 북한이 취약했던 경공업 제품과 서비스업, 운송업 같은 데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발병하면서 결국에는 또 8월하고 9월에 태풍 피해까지 입었죠. 그래서 북한의 결국 경채 정책은 상당히 의도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작년 10월에 김정은이 노동당 창권 75주년 경축 열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주관적인 해석이겠지만 결국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정책 변화를 앞으로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렇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김정은이 북한의 리더로서 어떤 구체적인 개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북한이라는 것이 항상 원칙적으로 생산 소비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자립적 민족 경제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착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제 너무 자력 갱생과 주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역 같은 경우도 물론 발전을 했지만 한국과 같은 그렇게 국제 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상당히 폐쇄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혁 개방이 미약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국산화, 일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바우토보에도 이제 돼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성장을 못한 것 같아요. 또 주체를 계속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도 중국 인민폐가 계속 활용된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기업소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고 시장도 활성화가 됐는데 김정은 시대 때 제가 생각에 가장 큰 최대 경제적 업적은 6.28이나 5.30 조치 같은 것이 아니라 아마 나름대로 시장의 자율성이 증가했고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것이 아마 김정은이 최대의 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한 번도 김정은이 그걸 내색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을 여태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율성을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소들이 상당히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자체가 이제 거의 마비가 되면서 현재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이제 유일한 기대는 김정은이 이제 내년도 2021년에 취임 10주년인데 내년에 이제 8차 당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월에. 그래서 이때 과연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지가 상당히 뭐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2020년 후반부에 보면은 김정은이 어떤 정신적인 또 이렇게 강조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80일 전투라는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시행이 됐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경제부양책 대신에 강제 이제 민중을 동원하는 그러한 이제 속도전인데 80일 전투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주민로서는 그냥 참여한다 하는 명분 국가가 지지했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얻는 일종의 형식적인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죠. 시장에서 나가서 자기가 생활하고 돈을 버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내년에 8차 당대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해운 역사를 봤을 때 과감한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그렇게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일부 몇 년 동안 플러스 성장도 있었는데 이게 재산권이나 소유권 범위 같은 것이 이제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이 확대되지 않고 또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북한 경제는 큰 돌파구를 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개최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이 이제 보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개인의 자율권 또 기업소의 자율권을 지금보다도 제시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북한 경제는 좀 어떤 도약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개혁과 인센티브가 상당히 결여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개혁을 했을 때는 즉 소극적 개혁은 경제를 이제 좀 성장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